저거 저거 그 엊그제 저 그쪽 회장님 회사에서 저를 찾아왔더랬습니다. 아 예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. 비서실에서나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요. 저 그땅의 말이죠. 예. 그 그게 그게 참 그 그땅의 말이에요. 저희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입니다. 그게. 예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그렇게 팔기를 주저하셨군요. 아 그러면요. 미리 할아버지께서 그 땅에는 꼭 학교를 짓고 싶으시다고 우리 미리 아버지한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도 있으시고. 그렇죠 여보? 학교를 짓고 싶으셨지. 그렇지. 못 배우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학교를 짓도록 해라. 그런 유언과 함께 그 땅을 남기셨습니다. 돌아가신 미리 조부님께서요. 네 그렇군요. 예 그럼 학교는 언제 짓니? 어 학교도 학교지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또 몰랐으면 모를까. 그 땅이 너희 회사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서. 그래서? 학교도 학교지만 우선은 이 나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헌납할까 해. 헌납? 예? 헌납이 뭐야 당신? 당신 뜻이잖아요. 어 어 어 어 그렇지. 그거지 그게. 이이가 그랬거든. 건설회사에서 고급 빌라를 짓겠다고 필요한 땅도 아니고 암흑의 암흑의 재벌이 별장 짓겠다고 필요한 땅도 아니고 커가는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서 부지런히 만든 물건 쌓아놓을 창고가 필요하다는데 이 나라 기업과 생산 제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 땅을 아낌없이 기부하겠다고. 기업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. 어 진짜로? 어 우리 미리 아버지 뜻이란다. 예. 어머나 웬일이니 여보.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. 하지만 뭐 여보?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마음만이라니요? 아 물론 저 말씀해 주신 그 의미 충분히 알아들었고요. 또 그런 뜻으로 주시는 땅이라면 제가 감사히 받아서 소명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 뜻을 받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 제가 지금 기업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땅을 기부 받는다면 아마 감사히 받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알기로 양쪽 집안에 서로 혼담이 오가고 있고 물론 뭐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저 기업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땅을 기부 받기엔 조금 부담이 됩니다. 혹시 앞으로 사돈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관계에서 또 아니면은 사돈지간이 못 될지도 모르는 관계에서 그것이 좀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니 그게 우리가 사돈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.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사돈지간이 안 된다면야 그런 뜻으로 주시는 땅을 제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사돈지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공정한 고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땅을 제 값을 치르고 얻어야겠죠. 옳으신 말씀입니다. 가만 가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시겠다 그 말씀이죠. 땅을 그 땅을 물론입니다. 저희 회사에 기껏이 팔아주시는 것만 해도 큰 신세를 진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저 그게 그 땅이 시가로 꽤 됩니다. 지금 제가 싸게 드리죠. 그 땅을 동어리가 큰 땅이라서요. 그게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. 여보 땅 중인은 나이야 아니 그러면 좀 싸게 주십시오.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물건값 깎는 데는 이력이 좀 있습니다. 깎이 뭘 깎아요.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냥. 당신이랑 같이 사업하면 금방 멍하겠다 우리. 예 예 얼마인데 바깥 양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회장님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안 사람한테 잘하세요 회장님. 아유 뭘요 안에서는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하고 밖에서는 제가 불어 잘하는 척합니다. 아 그렇죠 안에서는 안 사람이 잘해야죠. 저한테 과분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잘하나요 뭐가 웃겨요? 뭐가 웃겨요? 살신성이 내서 구워온 거니까 맛있게 먹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우리 꼭 성공합시다 부하직원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직장 상사 봤어요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일 열심히 해요 알았죠? 네 본부장님 오랜만에 먹으니까 역시 맛있군 아줌마 여기 밥 주세요 안 그래도 갑니다 어때요 맛있죠? 아직 안 먹었는데요 많이 먹어요 네 맛있게 들려요 어때요 맛있죠? 네 우리 마크 시장 새로 나온 거 봤어요? 봤죠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진 않나요? 아니요 컬러링까지 다 된 걸로 봤는데 전 좋던데요? 오히려 심플해서 더 좋고요 반반으로 갈까 해요 마크 디자인을 넣어주고 마크 디자인을 넣어준 옷하고 넣지 않은 옷하고 잠깐만요 내가 난로 갖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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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먹어요 네 네 어휴 어디 줄일 데가 없어 먹는 거라도 줄여야지 아휴 아휴 몰라 몰라 아휴 나도 몰라 그래도 당신 아까 냉면 먹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가 했더니 악의 법 보니까 아니 아까 낮에 형님이 나더러 뭘 했는 줄 알아? 관두자 관두 말해서 뭐해 말해 다 맞는 말이지 왜 형님이 뭘 하셨는데 데리고 가면 저 집은 자네 집인가 아이고 그 소리에 내가 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형수님이 우리 수진이 유학 보내자는다고 언짢아 하셨다면서 그냥 언짢아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있었어? 데리고 가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아이고 관두 관두 말을 해 말을 하고 속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낮에 거기에 딱 들었으니까는 형님이 우리 수진이 머리를 칵 쥐어박더라고 뭐야? 아니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 내가 아니 형수님이 우리 수진이를 때렸다고? 아니 때린 건 아니지만은 어린 게 머리 쓰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수진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대들고 따졌지 아니 어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냐 조카니까 꿀밤이야 때려줄 수 있지만은 아니 우리 수진이가 우리 집 형편 때문에 지가 벌어서 보태야겠다고 그래서 유학을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나더러 네 유학비랑 너희 집 생활비까지 나더러 다 대라는 거냐 어린 애 머리 쓰지 마라 이러는 거 있지 그래서 수진이 머리를 칵 쥐어박더라고 누가 어째? 아니 내 지금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대들고 따졌어 그러지 말라고 수진이 뭐고 짐 싸가지고 내려오라고 우리 집으로 당장 가자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데리고 가면은 저 집은 자네 집인가? 아휴 내가 진짜 속상해 미치겠어 내가 아주 미치겠어 내가 내가 아주 그냥 오늘 하루종일 그냥 그러냐 새끼려고 새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내가 퇴근해라 예 아버지 너무 추워요 내일 캡슨 코치 하나 사주세요 어? 어?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같은 집 살아요?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든 가든 어? 저기 저... 네? 아니... 뭐 그래? 무슨 일이야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? 미련 어디 다녀오세요? 늦으셨네요? 장소방 있지? 어 저기요! 아니 저기요! 저기 저기 저기! 아니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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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! 혀태씨!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!